독감 예방접종 독감은 감기와 달리 중위염, 심폐질환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매년 10월은 독감 예방접종 시기입니다. 독감은 매년 겨울철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 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는 노인, 영유아, 임산부, 만성질환자들에서 폐렴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해 입원치료를 받거나 사망까지 이르게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에서는 매년 10월과 12월 사이에 예방접종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도와주는 독감 예방접종 서울성모병원의 감염내과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